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원주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. 민주당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장관은 원주 풍물시장 거리 유세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이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내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원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고 오는 2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강원 첫 유세를 갖고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.